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찐나미 오늘 먹을 음식은 수박화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박밥 너무 뜨거워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달콤 흑흑 속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국물 고춧가루 비빔밥 골고루 골고루 너무 맛있어요 마카롱 매콤달콤달콤 계란 아삭아삭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 치킨 라면 매콤달콤달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